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쌤입니다. 자 우리 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영어영역 해설강의 전반부 18번에서 34번까지 저하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이제 두 번째 고1 친구들은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이제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익숙함이 생겼는지 선생님이 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특히 좀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치? 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문제풀이 팁도 좀 캐스트로 주긴 했었는데 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적용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문제풀이를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고 틀린 문제들 그리고 좀 풀어봤었을 때 확신이 없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 혹시 방학 동안이나 또는 학기 중에 유형 독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그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구나 좀 이런 것들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형 독해를 해봤던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해봤던 친구들은 아 맞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풀어가면 문제가 풀렸었지 약간 이런 것들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8, 19번은 좀 빨리 갑시다. 아시겠죠? 18번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서 편지 글인데 시간 소유가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목적 여기 나와주는 보기들을 먼저 한번 보시고 지문을 먼저 그냥 쭉 위에서부터 읽어가는 것보단 보기를 먼저 보셔야 문제의 정답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 지연에 대한 사과 뭐 이렇게 키워드들 하나씩 잡아주는 거야. 일정 지연과 사과 이런 것들이고 온라인 구독 권유, 그 다음에 잡지 신청 홍보 근데 얘들아 이 2번하고 3번하고 조금 겹칠 수가 있거든 온라인 구독 권유 어쨌든 봐달라는 거죠? 잡지 신청 홍보 이것도 어쨌든 봐달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무료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 구독이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후기 모집 안내, 그 다음에 독자 의견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워드를 빨리 잡아주시고 편지 글을 확 봤으면 좋겠어요. 편지 글을 위에서부터 말고 좀 한 중반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가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죠. 뭐 지금 한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여러분 시험지로 따졌을 때는 글쎄 한 여러분들 시험지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get now 여기 부분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get new부터 get new issues and daily web pieces at tuortide.com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거기서 이슈라는 표현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런 뭔가 아까 잡지 이야기도 여러분들 밑에 나와줬었고 보기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호 또는 뭐 발행본 약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은 이슈라는 표현은 더 풍부하게 그렇죠? 발행본 그렇죠?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daily web pieces at tuortide.com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read or listen to tuortide magazine via the app 해가지고 이 via 뜻이 애들에게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and get our members only 그렇죠? 뉴스레터 해가지고 그렇죠? members only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있다. 그래서 멤버들만 유일하게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 이런 거 받아 봐라. 이런 말이죠. 그치?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사들 결국 받아 봐라. 이건들 보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냐 아니냐 이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됐다면 살짝 눈을 높여주시면 50%의 디스카운트가 있다.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료는 아닌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정도 보셨으면은 충분히 편집을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2번으로 잡지 온라인 구독 권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그치? 그렇게 해서 2번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아예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계속 심경 변화들이 요즘에 좀 나오는 패턴이야. 예전에는 그냥 글의 단순한 분위기 또는 그냥 필자의 전반적 심경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면 심경 변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단어들 뭐 릴렉스드, 안심하는, 업셋, 화가 난 이런 단어 어려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앵셔스, 초조한, 딜라이티드, 기쁨 그 다음에 기일티는 죄책감을 느끼는 해서 컨피던트, 자신감을 느끼는 이런 거고 화가 난 해서 감사하는 그 다음에 호흡풀은 이제 희망찬, 그 다음 디스포인티드는 실망한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 심경 변화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심경 변화가 여기서 이 글에서 드러난다는 건 이 지문의 중간에 사건에 반전이 한 번 있을 거라는 거거든 근데 그 반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글을 하나 쭉 보시면 초반 부분 딱 보시고 마지막 부분 보고 해서 그냥 정답 나와야 돼. 뭐 심경 변화가 어딘가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간을 여기 18번, 19번은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면은 I worked from the mailbox 나는 메일박스 우편함으로부터 걸어올 때 My heart was beating 해가지고 심장이 막 뛰고 있지 어떻게? rapidly,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In my hands, 나의 손에는 I held the letter from the university 대학에서 온 편지 하나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I had applied to 내가 여기서 apply는 여러분 지원하다 이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는 건데 내가 지원했었던 대학교에서 온 편지가 지금 이제 받아져 있는 상황이야. 어떠겠어, 기분? 긴장되고 초조할 수 있겠죠. 뭐 합격 결과 약간 이런 것도 기다리는 거지 않겠어? 그치? 그 다음에 마침내 여기 아래 부분 가겠습니다. I shouted with joy 나는 기쁨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감정 다 나온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문제는 1분이 뭐야? 1분이 뭐야? 밑에 여기 감정 관련된 표현 단어들만 알고 있다면은 얘가 지금 처음엔 긴장 그리고 기뻐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답 이것도 19번도 2번으로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9번도 한 풀이가 완성이 되고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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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